신길교회가 2018 전국 청소년 여름 성경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된 이번 콘퍼런스는 청소년의 꿈은 성령님으로부터 라는 주제로 다음 세대 예배 회복을 위해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됐습니다. 이번 집회는 한국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섬기기 위해 초교파 1,500명의 청소년과 스텝이 참여했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청소년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함으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그것을 목표로 하고 아울러 학교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기, 청소년 심리 등의 선택 강의와 청소년들의 재능을 선보이는 갓탤런트도 진행됐습니다.